기업별 공시와 함께 이슈체크, 업종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연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과 업종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농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농심인데요. 살펴봤더니 기관이 25거래일 가운데 2거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농심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장의 경기방어 대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4년 8개월 만에 라면의 판매 단가 인상이 이뤄져서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징적인 점이 라면 가격이 1%가 오르면 영업이익률이 23%가 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점유율이 1% 오를 때보다 더 높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불어서 올해 1분기에 미국의 LA 제2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다 탄탄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농심의 주가으라, 주가으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으로는 콘텐츠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넷플릭스의 부진한 실적과 함께 콘텐츠주가 일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의 실적 영향은 앞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글로벌 OTT의 경쟁 심화가 우리 국내 콘텐츠주들에게는 수익을 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K컨텐츠에 8,5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 디즈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 측에서는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은 반드시 생길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 콘텐츠주의 반대 그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 3사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제 공모청약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110조 규모의 청약 환불금이 대기 중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신규 진입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자금이 몰려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증권가 측에서는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이에 따라서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배터리 쪽에서 이번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자 전환 기대감이 더해졌고 또 여기다 걸어서 대선을 앞두고 물적 분할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굉장히 걷습니다. 함께 이렇게 배터리 3사의 자금 이동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브입니다. 일단 실적 추정지가 속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할 것이다 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8%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프라인의 공연의 회복이 예상보다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보다는 위버스와 브이라이브의 통합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BTS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증권사의 분석이었는데요. 4분기 앨범 판매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세븐틴과 엔하이픈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증권사 측에서는 SM과 하이브를 봐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요. 관련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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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